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6 시작하겠습니다 네 좀 열화와 같은 이런 분위기를 스튜디오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워낙 또 제가 얌전하고 조용히 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띄우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네요 패널이 잘해야 할 텐데 이렇게 벌써 본인의 책임으로 탁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이게 트러스트가 높아지는 사람이 가지는 특성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데 전혀 패널이 책임은 아니에요 그냥 생겨먹은 대로 하는 거지 생긴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 생긴대로 살려다 보니까 대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시죠 네 오늘 또 그런 사연이 왔는데 과연 생겨먹은 대로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지 얼마를 받아야지 내가 잘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인지 한번 우리 사연을 살펴볼까요 저는 30대 초반으로 경제학을 전공하고 석사를 받은 다음에 국책연구원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데이터 워크가 지겹고 창의적인 걸 하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스타트업 기획직으로 일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핫하다는 스타트업에서 새로운 서비스 론칭도 해보고 실컷 일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사와 맞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예전부터 창업을 하고 싶은 막연한 마음이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공모전에 내고 벤처 캐피탈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사실 심리상담 시장 자체를 확대시키는 O2O 서비스나 심리상담센터들의 플랫폼을 만드는 스타트업을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3,4개 정도의 회사가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제가 창업자로 투자받고 개발자 구하고 하려니 너무 늦어질 것 같고 좀 자신감도 없어서 기존의 스타트업을 알아봤어요 한 군데서 같이 하자고 오퍼도 받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조금 받은 투자가 전부라서 당장은 월 100만원 조금 넘는 정도밖에 주지 못한다고 하네요 뭐 추후에 다른 투자를 받게 된다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직장 경험이 전혀 없는 대표와 아마추어 같은 팀원들의 능력에 확신이 안 서요 익명의 SNS 플랫폼으로 접근해서 하나의 힐링 문화를 만든다고 하는데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럴만한 역량이 되는 사람이 팀 내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예전 회사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 별다른 경력도 없고 스마트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큰 리스크로 다가와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스타트업은 팀원이 제일 중요한데 과연 저 사람들을 믿고 내가 들어가서 적은 보수로 버틸 수 있을런지요 나이도 내년이면 33살이고 이거 망하면 진짜 제 인생은 죽도밥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 개고생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자신은 있지만 사업은 세상의 타이밍과 맞아야 하고 그때까지 버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면 여긴 들어가면 다 이 쫄쫄 굼자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음으로는 계속 이 사업이 하고 싶어요 저는 이 사회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서비스 혹은 상품은 더 이상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먹방, 쿡방, 안마방 등 같은 자신과 타인을 잘 이해하고 행복과 평화를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종교니 뭐 그런 개인의 차원에서 가능했다면 과학으로서 심리학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스마트폰이라는 시대의 새로운 기술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좀 더 자유롭게 심리검사와 상담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도록 토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도무지 보수가 작아도 너무 작고 같이 하는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도 아직 심리상담 시장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현재는 꽤 안정적인 보수를 주는 미술렌탈 관련 스타트업 마케팅에 합격은 해놓은 상태인데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저의 삶의 가치는 행복, 건강, 결단, 경제적 안정, 성장입니다 네 아주 이런 질문들 고민을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겠죠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쪽으로 가야 할까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로 가야 할까 아니면 좀 안정적인 페이를 주는 곳으로 가야 할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재민능원이 친구가 상당히 능력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뭐 30대 초반에 경제학 전공하고 석사받고 국제연구원에서 일하고 네 제일 핫하다는 뭐가 핫해요 제일 핫하다는 그 스마트 스타트업에 들어가 가지고 일도 열심히 했었다고 하고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스타트업은 핫한 건 아주 옛날부터 핫했어요 아 그런가요 20년 전부터 스타트업은 항상 핫하고요 그랬나요 사실은 지금은 스타트업이 핫하지 않죠 그래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선호도도 떨어지고 또 대기업에 못 들어가니까 스타트업 들어가지 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자체가 상당히 어떤 대단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의 스타트업 그거하고는 한국의 스타트업은 스타트가 잘 안 되는 사람이니까 업 시켜야 된다는 의미 이상을 요즘에 못 가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거나 또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괜찮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더 이 친구가 놀라운 생각을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심리학 심리상담 마켓 자체를 좀 확대하고 싶다 이런 훌륭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패널이 공부 좀 했네요 딱 사연의 에센스를 탁 파악하고 있는 걸 보니까 심리상담센터들 플랫폼 사업을 하고 싶다 이거 상당히 괜찮은 생각이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거거든요 그렇게 황상민 교수님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저는 그거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하거나 플랫폼을 만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심리상담 플랫폼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미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심리상담 플랫폼 인터넷? 이분들이 모르시네 황심소 플랫폼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바로 이제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거든요 황심소 그거를 플랫폼으로 운영을 하면 뭔가 비즈니스가 될 것 같은데 황 교수님 왜 안 하세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영쌤은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런데 영쌤한테 이야기를 내가 몇 년 전에 했다는 거 아세요? 저 몰랐어요 몰랐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나 보네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는 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왜요? 왜 들려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연자의 사연을 듣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상담 사연이 이 플랫폼에 계속 올라오고 그 사연에 대해서 상담한 내용이 계속 올라오면 비즈니스가 될까요? 아무래도 그걸 유료화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황심소에 사연이 선택되면 그 사연을 상담을 해주면 네 얼마를 받을까요? 만원? 오만원? 십만원? 그러면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고 자기 사연이 저렇게 상담되는 걸 듣고 뿌듯해하고 네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고 하기는 하겠죠 그렇게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플랫폼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지금은 사실 간혹 가다가 이 황심소 계속해야 돼요 그냥 저볼까요? 이러면 어떤 분들이 매일이 날아와요 황심소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고 자기가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으니까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사실 이게 돈이 안 들어가지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스튜디오 빌리고 이거 편집하고 여기에 작업하시는 분들 사실 그분들 나름대로 하다못해 알바비를 주더라도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황심소에서 한글은 뭐가 있어요 그래서 후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후원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냥 그래 이거를 아예 이 심리상담 플랫폼 사업으로 나가자라고 했으면 사연 선택할 때마다 그러신 분은 5만 원 내세요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랬군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자기가 내 돈을 냈는데 그리고 내 상담 방송 한 건 좋은데 저 혼자만 듣게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상담 방송이 가지는 의미가 뭐고 이 콘텐츠는 어떤 의미가 있고 개인이 상담 서비스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정교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연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익명의 sns 플랫폼으로 접근해서 하나의 힐링 문화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상담이라는 게 뭔지 또 sns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이 가지는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 보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라는 이야기예요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심리상담을 가지고 이분이 해보겠다고 생각한 건 참 잘한 거고 사실은 지금 이분의 상담은 이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상담을 하는 것과 심리상담센터를 sns든 또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심리상담을 하는 것 또 이것이 심리상담을 새로운 문화로 해서 그게 힐링 문화가 됐든 치유 문화가 됐든 또는 공유와 공감의 문화가 됐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개개인이 어디서도 나름대로 답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아프면 어떡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과에 가면 되지 않아요 그럴 때 그럴 때는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 정신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병들지 않고 단지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뭔지 모르고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네 마음 같고 헷갈린다라고 할 때는 그럼 병들었다라고 하기 힘들 거거든요 그럴 때는 내 마음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는 어디를 가야 되냐 이거예요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은 괜찮은 수준의 상담 믿을 만한 상담 그리고 진짜 내 마음이 뻥 뚫리고 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런 상담 그걸 쉽게 받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개인 상담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황상민 박사님의 개인 상담은 WPI 검사 결과를 기본으로 진행됩니다 위즈덤센터 홈페이지에서 WPI를 검사하시고 그 결과를 사연과 함께 셜록황 지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청취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센터의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비공개 직접 상담은 포털에서 위즈덤센터를 검색하거나 02-6207-7430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모바일로 새로운 힐링 문화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는 새로운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상담의 방법이나 영역을 넓히고 또 그걸 제대로 잘하고 싶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아직 상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심리상담 시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참 아쉽구나 그런데 저도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 이분은요 심리상담센터 플랫폼을 만들거나 상담 시작 자체 확대시킨다고 했는데 그 힐링 문화를 만든다는 건 좀 다른 이야기로 저는 들렸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사람들이 사용한 어플 중에 자기의 감정을 그냥 솔직하게 올리고요 익명으로 올리고 또 익명으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위로를 하거나 그런 어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힐링 문화 만든다고 하면 그게 그런 거지 정말 이 사람이 말하는 상담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네. 이분이 이야기하는 힐링 문화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뭐든지 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하지 않으시군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결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가능성은 많아요 이분의 사연은 그 이슈가 아니라 본인이 스타트업을 가서 되나요라는 이 질문이에요 그것도 월급을 100만 원 정도밖에 안 주는데 이런 사연을 진짜 이 친구가 저한테 직접 연락을 했으면 그런 애매모호한 또 서울시 지원이나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공지원 받아가지고 그 돈 받는 게 더 우선인 그런 스타트업에 가기보다는 차라리 황심소에 본인이 참여를 해가지고 황심소를 차라리 더 괜찮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거로 본인이 하면 100만 원 정도는 황심소에서 충분히 후원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 러브콜을 이분한테 보내시는 건가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이런 배경 설명을 쭉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심리상담 서비스를 많은 사람한테 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그 마음에서 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다 하니까 심리상담 시장이나 또는 고객의 욕구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면 그게 그렇게 비즈니스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어쩌면 이 시장에 있는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뜻에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비즈니스적 수익성은 별로 없다 아니아니요 수익성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단기 저희들 흔히 말해서 장사를 할 때 한 번은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고객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사는 사람이 고객이다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비행위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저한테 개인상담을 받는 분들 중에서 그것이 상당히 본인의 월급을 반을 떼 가지고 개인상담을 받는데 한 3개월이나 6개월마다 몇 번씩 받는 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그만큼 자기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자기가 제대로 모를 때는 이 돈보다 훨씬 몇 배 몇 십 배의 비용을 이미 지불했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 상담의 가치에 대해서 자기는 충분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검진센터 종합병원 이런 데 가서 신체검사 전체 다 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 진단해보고 상담하는 거 1년에 100만 원은 그냥 50만 원도 안 쓰거든요 대부분 이웃재발 씨 검진하는데 작년에 검진하는데 얼마 썼어요 그럼 제가 의료보험 해당이 되니까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견적이 한 3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리를 자기가 리뷰한다는 것은 사실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요 자동차에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문제가 있으면 책값 받으러 가는 거죠 10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고치거든요 그럼요 제가 이제 제 자동차 정비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듣고 보니 그렇대요 자기도 자동차를 검사할 때는 100만 원씩 받고 고치고 200만 원씩도 요구하는데 자기도 자기 몸에 대해서나 자기 그게 마음에 대해서는 해본 적이 없다고 그렇죠. 가족 간의 관계나 또는 어떤 일반적인 내가 지금 내가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전문가한테 제대로 리뷰를 받고 검진을 한다 신체가 아니라 마음과 정신에 대한 검진을 한다 충분히 필요성은 엄청 있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사실 좀 모르는 것도 있는 거죠 아니 저한테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간다니 모르다니 얼마 전에 WPI 기초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 오신 분이 바로 그 이야기는 그분은 항심소를 그렇게 오래 듣지 않았대요 한 두 달 전에 항심소를 처음 알게 됐대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 그랬더니 이분이 또 중국에 계시는 분이에요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한국에 오는 시간 맞춰 가지고 워크숍으로 왔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 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 했더니 당신은 당신이 지금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한 지가 16년이 됐고 지금 웬만큼 비즈니스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한데 그동안 자기 살아온 것이 어떻고 현재 자기가 뭐를 이제는 더 하는 게 필요하고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 것인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그래서 심리상담을 받아볼까 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마땅한 데가 없는데 찾아보니까 항심소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WPI를 잘 처음 해보니까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주다니 이래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죠 그렇죠 필요한 게 무엇인가 얼마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한국에 가는 시간하고 워크샵 날짜가 맞아 가지고 자기 신청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와 훌륭하다 훌륭해요 그랬더니 그리고 자기가 이걸 알게 되면 현재 자기 하는 비즈니스 이래이래 도움이 되게 이렇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까지 딱 이야기하는데 와 그래서 이런 걸 혹시 중국 사람한테 해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좋죠 자기들 직원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중국말로 이게 된 게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또 받아가서 해보시겠대요 그렇구나 본인이 단복적인 데이터 워크가 지겹고 상의적인 걸 하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스타트업 기획직으로 일을 했대요 이 친구가 이제 국책연구원에서 일을 하다가 국책연구원 일이 되게 재미없다는 거 아시죠 네 알 것 같아요 왜 잘 모르겠지만 데이터를 많이 다루나 봐요 데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국책연구원에서는요 사실 본인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거의 그냥 우리가 저출산 대책 그럼 저출산 대책은 원인이 뭔지 밝혀라 그럼 그 원인을 본인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도 힘드니까 그냥 인구 출산 데이터 이 자료 통계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통계 분석을 해요 그래서 반복적인 데이터 워크는 열심히 sps나 ss 돌리면서 멀티플 리그레이션 이 다빌랑 분석 뭐 이러면서 통계 분석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겹거든요 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컴퓨터만 열심히 돌리고 있으면 프로그램만 돌리면 지겹죠 그래서 그 창의적인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답이 정해졌는데 그 정해진 답을 숫자로 메꾸는 게 국책연구소가 하는 일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올해 경제성장률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국책연구소 원장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한국은행은 얼마로 발표를 했어 그럼 kdi는 그러면 혹시 이웃나라 노무라 정권에서는 한국의 경제가 이번에 얼마쯤 성장할 거라고 이야기했니 뭐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2.5%로 발표했고 노무라에서는 2.3%거든요 야 그러면 우리는 2.4%로 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2.4%에 근접하는 통계치를 갖다 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국책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 저를 죽이려고 그러겠지만 아니 너무 영어 비밀을 잘 알아서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국책연구소뿐만 아니라요 모든 연구소 같은 거예요 모든 경제연구소가 하는 짓이 그런 짓이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도 신경을 안 써요 그렇죠 어차피 바뀔 거고 나중에 또 달라지면 달라졌나 보다 그러니까 한 2분기 지나서부터 있잖아 연말까지 나와 1분기 보고 성적표 보고 나서 대강 맞추려고 하고 그래요 그 보는 것도 서로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발표했냐 그러니까 논문에 보면 가장 늦게 발표하는 연구소의 예측이 제일 맞다는 게 통계적으로 맞다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앞에 다 모아 가지고 나누어 중위치를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연구를 진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연구를 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정해진 문제에 정해진 답 또는 정해진 답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가 됐다는 그런데 이분 같은 연령에서는 들어가면 거의 그 밑에서도 그 아래이나 시다발이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죠 괴롭겠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창의적인 걸 해보겠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 그래서 스타트업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 런칭도 해보고 실컷 일을 해봤대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보통 직장에서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인간관계 그렇죠 스타트업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거 그렇죠 상사와 맞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거 이 공식이 너무너무 하자 가지 않아요 네 맞네요 주마등 촬영 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제 나오고 나면 드디어 내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럼 이제 창업을 해보고 싶은 막연한 마음에서 사업계획서 공모전을 내고 벤처캐피탈에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해봤냐 역시 황진소를 듣는 분들은 아무래도 심리상담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걸 비즈니스 하고 싶어 가지고 이제 드디어 본인이 심리상담에 대한 스타트업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맞아요 이런 제안서 저도 한 달에 한두 개씩 꼭 받아요 아 그러세요 아 그럼요 심리상담 스타트업을 했는데 어떻게 황심수와 조인트로 하면 안 될까요 그렇구나 또는 뭐 WPI를 우리가 이용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새로운 콘텐트 비즈니스를 런칭하려는데 상담 콘텐트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거 그러시군요 그럴 때 뭐라고 제가 대답해야 되죠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좀 심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셔서 좀 이렇게 주춤하시나요 보통 뭐 주춤한다기보다는 그러죠 심리상담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들어보고 네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시군요 그럴 때 이미 3,4개 정도의 회사가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제가 창업자로 투자받고 개발적 구하려가니 너무 늦어질 것 같고 좀 자신감도 없어서 기존의 스타트업을 알아본 거야 본인이 창업자로 투자받고 개발적 구하려니까 너무 늦어질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 마음의 태도는 뭐죠 뭔가 후발주자들은 어쨌든 이전에 했었던 사람보다 뭔가 좀 더 좋은 서비스 같은 걸 줘야 되지 않을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글쎄요 늦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거다 그럼요 그러네요 아 진짜 그러네요 공자님 말씀과 같은 그 속담은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진짜요 난 시작이 반이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럼요 말씀하시지 아니 시작이 반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말씀하시지 본인이 늦다고 할 때 늦은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될 때라고 해서 셌어야 돼요 특히 아이디얼리스트와 휴머니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하면 되는데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매뉴얼이 바닥이네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그러시구나 본인이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진짜 잘한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 그러면 날 찾아왔어야 되잖아요 다른 스타트업을 찾을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 이제 교수님 찾아오면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는 마음의 주인이 되겠다는 입장은 아닐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내일 찾아오면 저 이걸로 가지고 황심서 이 스타트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생각이나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 스타트업을 하면 얼마의 지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얼마의 지분을 가지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나는 그럼 얼마를 가져가시려고 그래요 저요 네 만일 본인이 저를 찾아왔다 3대7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이 7이고 네 올겨나이즈 하는 사람이 3 이렇게 4대6 3대7 4대6 이렇게 어떠세요 본인이 3대7이라고 일단 합시다 그 3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밸류를 본인이 거기에 부여하십니까 라고 또 물어볼 거예요 너무 어렵네요 봐봐 본인이 작업을 해볼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저는 3대7로 합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10억이라고 한다면 그 3은 3억 원의 가치를 생각을 하는데 네 혹시 본인이 3억 정도의 하는 활동이 3억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가지고 올 때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계획서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력도 그렇고 그런 걸 가지고 들어왔어야죠 그거 없이 무조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이 친구가 본인이 스타트업에서 1년 동안 자기가 일을 한다면 자기의 가치를 얼마를 부여할까요 어쨌든 100만 원은 좀 적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월 100은 그렇죠 그러면 월 200을 받으면 본인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300을 받아야 될까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다른 옵션으로 안정적인 보수를 주는 미술 렌탈 이분은 오너 사업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연구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자기가 월 셀러리 기반으로 사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시겠죠 이분의 진짜 문제는 스타트업에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말은 스타트업이지만 셀러리맨으로 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니까 이분은 결코 저를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계속 여기서 사업이 하고 싶어요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대박의 기회가 있는 곳에 가서 제가 안정적으로 월급 받으면서 나중에 대박 칠 때 그때 그 혜택도 같이 얻고 싶어요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가서 스타크옵션 받겠다는 거 비슷한 거 그렇죠 그럼 이분은 실제로 대기업을 가시는 게 오히려 이분 성향에는 맞으시는 건가요 인제 아시겠어요 네 황상민 박사님의 신보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을 선택하는 한국인의 심리를 밝힌 책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인가 대선에선 누가 누가 무슨 이유로 권력을 잡는가 그런데 대기업 가면 국책연구소에서 자기가 했던 거 그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끔찍하니까 이제 그걸 대기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은 더 재미있는 것은 기존의 스타트업을 알아봤는데 그 스타트업들이 진짜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거의 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타트업 후원해주는 공공자금을 가지고 나눠 먹기하는 그런 활동의 일을 하는 스타트업 무늬만 스타트업이라는 것도 본인이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서울시에서 조금 받은 투자가 전부라서 당장은 월 100만원 조금 넘는 밖에 주지 못하는 것은 스타트업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거는 공공자금 뽑아먹는 좀비라고 표현하면 너무 심했고 그렇군요 그건 스타트업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야 될까 그런 동네는 또 보면 그런 역량이 되지도 않고 환경도 열악하고 사무실도 제대로 없을 뿐만 아니라 마치 대학생 분위기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어샤어샤 하는데 사실은 대학생 분위기 몇 명이 모이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너무 몰라 그리고 뚜렷한 뭔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야 아니 그러면 원래 스타트업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재미있는 건 대학생 수준에서 우리가 페이스북 이야기하고 옛날 애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스타트업에서 뭐 하면 좋고 정부 지원받았으니까 시작하니까 우리 뭐 해요 라고 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부 지원 있지도 않았 거예요 나는 정부가 나서서 스타트업 지원한다는 그것만큼 스타트업을 죽이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는 차라리 지원을 해서 육성한다 이런 식의 생각 제발 버리고 뭐 하면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법조항이나 소위 말해서 자격요건 갖추는 그 자격요건 그런 것 좀 없애버리면 딱 좋겠어요 네 어쨌든 간에 이분이 사연을 보면 혼자 개구성하면서 사업을 확장해낼 자신은 있지만 사업은 세상의 타이밍과 맞아야 하고 그때까지 버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군요 내년이면 나이가 33살이고 이게 망하면 진짜 제 인성은 죽도밥도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망하면 죽도밥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업을 해서 그리고 제대로 하면 망해도 그건 망한 만큼 경험이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투자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직장 경험이 전혀 없는 대표와 아마추어 같은 팀원들의 능력에 확신이 안 되는 거 그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된다고 보세요? 왜 말이 안 된다고 보느냐 하면요 네 소위 말해서 수준이 안 되는 거나 준비가 안 된 친구들하고 비즈니스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분이 안 하는 게 맞는 거군요 그렇죠 그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을 본인이 주위에서 오랫동안 알고 있지 않고서는 찾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특히 본인이 잘 모르는 영역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은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스타트업은 대개는 자기 주위에서 아는 사람하고 해요 그러네요 모르는 회사에 그냥 툭 들어가면 스타트업 된다 저는 그거 안 믿어요 그럼 오히려 이분이 예전에 이랬던 그 스타트업에서 뭔가 인맥이 있다면 그분들이랑 시작을 하든지 이럴 수는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심리학 연구나 스마트폰이라는 이런 새로운 기술로 시간과 공간이 제약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심리검사와 상담이 가능할 것 같아 그건 가능하네요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황심소를 듣는 이 사람이 한 달에 100만 명이 넘는데 그리고 서비스 받잖아요 그렇죠 단지 우리는 이걸 비즈니스로 하지 않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항상 처음에 시작은 공익적인 측면으로 썼는데 이것이 좀 더 많은 사람 100만 명이 아니라 천만 명의 사람들한테 더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얼마든지 스타트업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하기에는 좀 안 맞겠죠 그건 모르죠 아니 제가 하는 걸 도와줄 수 있고 훨씬 잘할 수도 있는데 마치 그래요 각각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해야지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스타트업으로 운영할 사람이 제가 하겠습니다 나타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건 다른 모든 스타트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영쌤이 그 스타트업에 참가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지금 돈이 없으니까요 영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월급을 주는데 본인이 스타트업 참가를 하니까 나중에 스타트업 옵션을 주든지 또는 이 회사에 지분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 회사에서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본인이 그럼 1년에 천만 원을 받으면 본인은 1년에 얼마를 받아야지 자기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제가 내는 성과에 좀 비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너무 착한 거 착하죠 착하죠 참 착한 거 같아요 그건 스스로 지금 얼마의 가치 있는 인간인가 그거는 제가 규정하는 건가요 그러면 규정해야죠 사실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컵이 하나 있더라도 이 컵이 얼마인가를 침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냥 이걸 가지고 마케드에 나가서 물어보는 것보다 즉시 내가 대강을 얼마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연세대학교에 있을 때 다른 데에서 저를 데려간다면 얼마에 데려갈까 저 정도 교수는 기본적으로 연대에서 연봉이 1억이 넘어요 네 알고 한 번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래 대한민국의 업계의 사장을 생각해서 나를 연 5억 정도를 주는 데가 있으면 나는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비슷한 게 저도 직장 다닐 때 내가 저는 돈이 딱 보이는 그런 데 있었으니까 그렇죠 저희도 제가 얼마를 벌어줘야지 안 잘리겠는가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연봉이 그때 좀 셌는데 그런데 그걸 계산해보니까 한 4배 정도가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4배 정도요? 내가 받는 것보다 4배 정도는 벌어줘야지 내가 자리가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 일반 기업에서 그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은 실제로 그 사람이 받는 연봉의 10배의 매출을 올리는 거로 계산을 해요 그런데 아무도 한 2배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으면서 내가 이 회사에 벌어주는 돈이 얼마인데 월급을 이 정도밖에 안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허걱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현재는 꽤 안정적인 보수를 주는 미술 렌탈 관련 스타트업 마케팅에 합격해놓은 상태인데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이 사연이 사실은 몇 달 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상담 사연이 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 이게 그중에 또 내줘오는 걸 그 달 안에도 처리를 못해요 한 3, 4개월치가 밀려 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분 미술 렌탈 관련 스타트업 마케팅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저는 왠지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들어갔으면 이 친구가 1차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욕망을 충족시킨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친구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이 사연을 보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친구의 프로파일을 보면 아주 전형적인 아이디얼리스트의 휴머니스트 성향이 있고 릴레이션 만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의 진짜 WPI 프로파일인가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은 리얼리스트인데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스타트업을 하는 안전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WPI 현실 체크할 때 체크를 해서 나타난 것인가 하면 그러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프로파일은 이분이 이상적으로 바라는 프로파일을 나타낸 것 같아요 그걸 결정적으로 알려주는 게 사연에서 보면 저희 삶의 가치는 행복 건강 결단 경제적 안정 성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미있는 게 행복 건강 경제적 안정은 리얼리스트의 가치예요 결단은 휴머니스트의 가치예요 성장은 아이디얼리스트의 가치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은 프로파일은 아이디얼리스트와 휴머니스트라고 보이고 실제 마음은 리얼리스트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웬만큼 또 이런 창의적이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마음만 있지 동시에 안정적인 보수를 얻고 또 멋있는 스타트한 마케팅을 하고 싶은 분은 이런 형태의 심리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짬짜면 있잖아요 짬뽕하고 같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위스턴센터에서 열리는 WPI 기본과정 워크숍 안내입니다 위스턴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기본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교수로부터 직접 성격심리원리와 WPI 기본 유형 그리고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싶으신 분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를 이젠 풀어보고 싶으신 분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고민이 있으신 분 자기 분야의 WPI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WPI를 활용한 상담과 코칭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이 밖에도 다양한 필요를 가지신 여러분들께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WPI 기본과정 신청 또는 문의사항은 위스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 at neighbor.com입니다 헬주선에서의 심리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 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모두.앱입니다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 주세요 그래서 이분은 짬짜면을 먹겠다는 마음으로 미술 관련 렌털 스타트업 마케팅 1월 그 회사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건 스타트한 마케팅 회사가 계속 잘 나가야 되는데 나가고 있겠죠 그렇죠 네 호플리 호플리 30개 초가 딱 가질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정확히 그래요 딱 30개 초가 이것도 아니고 양쪽으로 다 들고 어떻게 할까요 네 얼마 전에 그 미술 렌털 관련된 게 되게 뭐 시장에서 반응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몇 달 전에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잘 나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상담 끝내도록 하죠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영쌤이었습니다 네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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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